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치영의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 3대 부호 중에 한 사람인 워렌 퍼핏에 대해서 그의 충격적인 일상과 습관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 후에 상세한 일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의 삶을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는 1958년에 현재 한국 돈 약 3,500만 원에 산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미국의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오마하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코 큰 집은 아니지만 그는 사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고 불편이 없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았고 저축하는 방법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물건을 편다든가 신문을 돌린다든가 하면서 돈을 저축을 했고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이미 20대의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천진난만합니다 90세가 다 된 그 나이에 6세 어린이와 같은 음식을 먹고 6세 어린이와 같은 재미있는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취미 중에 하나는 브릿지를 하는 건데요 카드 게임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게임 이름이 브릿지입니다 가끔 빌 게이츠와 브릿지 게임을 한다고도 하고요 테니스도 좀 하고 그리고 네브라스카 대학의 미식집구를 즐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일상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이제 워렌 퍼펫의 일상과 습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워렌 퍼펫의 일상 중에서 첫 번째 놀라는 것은 그는 결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시는 것이 코카콜라입니다 하루에 약 5캔 정도의 코카콜라를 마신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코카콜라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약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 45분의 일상이 시작되는데요 집에서 사무실로 가는 길은 약 자동차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 5분 정도의 거리를 직접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맥도날드에 들려서 드라이브 트루에 들립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용으로 포장을 하게 되는데 평균 우리 돈으로 약 3천 원 정도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도착을 하게 되면 8시간 정도 보내게 되는데요 거의 5시간 이상을 신문을 읽고 책을 읽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의사결정하는 데에 조금 소비를 하는데 회의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을 어느 일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약 10시 45분경에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간단한 삶을 살까요? 하루에도 빠지지 않고 코카콜라를 마시고 맥도날드 들러에서 아침 식사를 포장해 가서 사무실에서 먹는 이 삶 정말 간단한 삶입니다 그 이유는 6세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먹고 6세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사는 그에게는 건강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좋은 인품과 그리고 재물을 늘 끌어당기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각자 다 다르겠지만 정말 단순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생각은 젊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간단한 삶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오늘은 워렌 퍼펙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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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